네 안녕하세요 펌포이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이썬 GUI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또 파이썬 GUI 프로그램을 하냐면요. 최근에 프로그램에 또 재미가 붙여가지고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파이썬으로 한 번도 GUI 프로그램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할 겸 저도 공부할 겸 파이썬 GUI를 좀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것에 이어서 나중에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버리를 이용해서 한번 게임도 같이 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GUI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노트패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죠. 윈도우즈 API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이것도 똑같이 파이썬 GU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UI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면에 이런 메뉴들 이런 것들을 이제 GUI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GUI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TK-Inter라는 도구로 모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K-Inter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 없이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환경을 설치를 했다면은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에디터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아이델리 에디터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요. 여기서 새로 파일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만들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TK-Inter라는 모듈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Import, TK-Inter 이렇게 가져오고요. 항상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를 통해서 안에 있는 이 객체 안에 있는 다른 또 함수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Win이라고 선언을 하고 TK-Inter, 그 다음에 TK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TK-Inter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GUI 프로그램을 간단한 이제 윈도우즈 창부터 만들기 시작할 건데 딱 이게 제일 기본이죠. 항상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뭐 짧기 때문에 그냥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메인 루프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윈도우즈의 화면에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여러분들 뭐 아무 곳에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기존의 파이썬으로 강의했던 공간에다가 GUI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폴더요. 여기다가 이제 저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번 GUI Win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 난 뒤에 FOK를 누르시면은 기본적인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뜹니다. 이게 뜨죠. TK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이 타이틀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TK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TKinter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TKinter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타이틀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Windows 크기도 조정을 해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Windows 프로그램 아까 말했듯이 Windows API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책 보는데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Windows 또 객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여기다가 아까 Windows 창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ython GUI 프로그램 시작 이렇게 타이틀을 입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Windows 객체를 또 이용을 해서요. GeoMetri라고 있습니다. GeoMetri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윈도우즈 창을 크기를 조정하는 그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저희가 400에 그 다음에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보통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곱하기 300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크기는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기준이다. 여러분들 해상도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F5키를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아까하고 달리 여기에 타이틀이 이렇게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400에 30의 픽셀 크기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TK 인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윈도우즈 이렇게 타이틀 있는 포함된 윈도우즈 창을 하나 생성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항상 이게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뒤에 있는 프로그램 실습을 계속 이어 나가시면은 됩니다.